다시 시작 한 개 2,500원이라서 4개 사니까 만 원인 입을려면 만 원인 것 같더라 자 개봉해 주세요 나 괜한 더 포장해 아니 이걸 어떻게 알고 사 왔는데 분명한데 신인자 내가 갖고 싶었거든 다들 이거 인스타에 올리더라구 난 인스타는 안 하지마 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짠 무화과 베리랑 인장기는 새로 나온 거라서 못 샀어요 이거 오리지널 카멜솔트 카카오 레드벨벳 알겠습니까 이거 4개를 다 샀어요 네 이랬습니다 오리지널 하나만 까주세요 다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샀어요 레드벨벳이 샀어요 레드벨벳이 샀어요 정말 예쁜데 레드벨벳 이거 레드벨벳 이거는 카라멜사이트 이건 카카오 난 뭘 먹을 건데 레드벨벳 오 마이 갓 이거 입고 싶어 레드벨벳 수지야맨 카카오 카카오 초코파이보다 약간 크대 똑같구만 이게 뭔데 마이크 누가 이렇게 하는데 요만하더만 그거 말고 그거는 그 마이크는 거기에 사용하는 마이크다 뭐 1박 2일 뭐 그런 데 사용하는 마이크다 다 모입니까 이거를 그럼 좀 가까이 해야 되는 거냐 그냥 초코파이맛이지 초코파이보다는 조금 고급스러운 맛이다 개 맛있어 나도 좀 먹자 개 둘이가 낫다 아빠 근데 이따가 뒤에서 에빠하고 아들이 너무 떠드는 거야 우리 자는데 잠을 깨 정도로 내가 참 남자 새끼가 더 떠드는 기라 띵띵한 게 그래가지고 내가 아이씨 이랬때문에